안녕하세요. 그룰리티의 숲과 길을 지나 입니다. 비바체로 되어 있구요. 굉장히 빠르죠? 그리고 Am로 가서 요거는 셋이 따는 표를 가다가 이부는 표 또 셋이 따는 표를 가다가 이부는 표 그러니까 가다가 머물러고 가다가 머물러고 요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Fold 했죠? 그 다음 네 요렇게 그것을 펼쳐서 펼친 화음으로 네 그러면서 네 요렇게 붙임줄을 이용해서 엇박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? 싱코페이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까 컸다면 네 여기서는 음소를 딱 피아노로 줄여서 네 요것도 네 요렇게 굉장히 잘 있다는 표를 가볍게 흘러가듯이 쳐 주는 것 그 다음 네 여기서 코드가 바뀌었죠? 그 다음 네 요렇게 한번 코드로 쳐보고 그것을 요렇게 펼쳐서 그리고 왼손 오른손 그쵸? 네 요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죠? 그래서 끝을 맺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